바꿔야 겠네. 너무 오래 쓰셨나봐. 요새 4극 나온대매. 모르겠어요. 엄청 많네. 어마어마하다. 뺄 수 있냐? 한 명 컷. 와 벌써요? 빨리 내리셨나보다. 나랑 같이 내렸어. 같이 내렸는데, 얘는 M16 들고 나네. 나한테 붙었다. 총이 이거밖에 없네. 3층 12냐? 네. 나한테 두 놈 붙었어요. 위로 올라갔다. 한 팀 더 있고. 오케이. 위에서 총 넣고 있네. 수류탄 까고. 다 잡았어. 어, 봤어. 아, 수류탄이야. 야, 분배맛 까봐. 수류탄 까더라고요.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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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쟤는... 8강점 한 명이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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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울타리 울타리. 저쪽 울타리. 동그란 배수구 큰 거. 빠졌어. 오우. 죽을 뻔했네. 여기 있어요, 얘. 파란핑. 빨간, 빨간 벽으로 된 집. 2층 집. 거기, 거기 갔을 거예요. 어디인데? 오오오오, 오오오. 어우씨... 어딨어? 아, 총 진짜. 아 진짜 총알 날라왔네 방심하질 못하겠네 아 어딨어 대체 아 그 구덩이 밑에 동사무소 나왔나보다 그 투로 밑에 한 명 나이스 나왔나보다 와 씨 장난 아닌데 긴장감 어마어마하게 많네 너무 많아요 오빠 스노우에 아직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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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좋아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허 어마어마하게 싸운다 진짜 아 못왔어 2, 3위 하나 봤어 네 오케이 두 팀인가 봐 2, 3위 1위에서도 엄청 소리 났어요 계속 공사무소 털었어요? 응 팔각종이 약간 깨진 가셔있어요 내가 쏴질껴서 아 뚝배기도 없어 나비도 헷갈려요 나비 사람인거 같애 꼭 녹핀 건물 뒤 오케이 오케이 왜이렇게 너무 쪼런데 어 뚝배기 건물 오른쪽에 붙어있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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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끗 짜신나네 원샷이야? 뒤로 간다 어 샷다지 쪽으로 빠짐 오케이 아 추워 일단 팔각종 쪽 보이는데 어 저기 1-2 여기 하나 1-2야 여기 하나 들어가는거 봤어요 노란핑 그 앞에 파란집으로 옮겼네 혹시 걔가 아니야 지금 하나 온거 같은데 야 하 헛소리 그 옆집으로 갔어 파란핑 오케이 오케이 아 레드존즈 아 하나 넘어오라 어? 어 이쪽 쏘네 그 도로에 있어요 도로 집에 안들어가고 도로 오른쪽 건너요 건넜어요 아 뒤에서 본다 나 방금 본거 같은데 나 방금 본거 같은데 이쪽 120방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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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날아간건지 사람인지 모르겠네 아 우물 응 120방향 있어요 형 쪽으로 붙는다 어 확인 나무 나무 뒤에 나무 가까이 올 때까지 내꺼에요 네 또야지 하나 더 있다 왼쪽에 길 건너 네 본다 잘 으 요럴 으 딴 데서 맞았다라 에 이게 어디지 모르겠어요 3 1-2동 쪽인데 총알 날라온게 지금 독섹긴에 하나 있고 내가 처음에 찍었던 집 있지 2층집 1층 독섹 거기 담벼락이 아직 하나 있어. 개가 죽였나 보다. 킬 뺏긴 것 같은데? 나 아닌데? 나 킬 먹었는데? 아, 킬 뺏겼네. 형, 나 지금 봤어요. 새쌍둥이. 어, 새쌍둥이로. 뒤로 도는 거. 어, 저기서. 샷다짐으로 들어갔어요, 하나. 샷다짐에서 나왔어, 나왔어. 팔각정이 하나, 샷다짐에 하나 들어갔는데 내가 방금 봤음. 내 옆에 너냐? 네. 팔소리 방금 거? 어, 저야, 저. 팔각정이 하나. 그 셔터짐이 하나. 돌토막 때문에. 팔각돌라. 날아왔어. 앞이. 아니, 기절, 아니 기절 사망 아니고 밭. 아니, 기절 사망이었어. 기절. 응. 지금 녹색에 하나씩 있어, 하나씩. 하나씩 있어, 녹색에. 오케이. 오케이. 소리탄 날라왔어요, 나한테. 어. 연막이네. 방향 보니까, 우리 입구 쪽인 것 같아요. W 방향 쪽. 어디있지, 이 새끼? 네. 세상도 위로 하나. 네. 형, 그쪽 봐줘. 난 뒤쪽 좀 볼게요. 수리탄 날라와서. 고객센터. 내 발소리 잘 안들려 가까워지지 않았나요? 어 왔다 어디? 내 집 내 집 아니면 옆집이에요? 내 집 내 집 왔어요? 와 뭐야 왜 이렇게 안맞아? 아 나 진짜 서로 한 두 발인가 세 발 다 비껴 만드는 거